안녕! 시라 예쁘죠? 오늘 저는 5일까지 9일까지 가고 싶어요 네! 거의 하루 종일! 오 마이 갓! 와... 짐 빼고 있어 사람들이 홍콩이 무게 재는 거로 악명이 녹잖아요 10? 스파트라는 건가? 380원이라는 건가? 이 책상, 이 의자 때문에 제가 예약을 했어요 홍콩 국제공항으로 갑니다 지양마이로 갑니다 홍콩 국제공항이 워낙 정신없다 그래서 일찍 나섰어요 아침이라서 지금 해가 없어서 다행히 엄청 뜨겁진 않네요 지하철을 타고 갈까 하다가 버스 시간만 잘 맞추면 시간은 많이 차이나진 않아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 짐이 제일 걱정이네요 짐을 사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되겠죠? 어? 이거다! 아, 이 사람들이 탄 거! 아, 이게 신기한 이 버스는 사람 진짜 많이 타는 버스였네요 홍콩이 이렇게 2층 버스인 이유가 있네요 사람들이 진짜 버스를 많이 타는구나 지하철은 딱 주요 관광지만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 버스 내렸네요 홍콩 버스는 오니까 내릴 때 카드를 찍는 게 아닙니다 승차할 때만 찍고 내릴 때는 안 찍어도 되고 버스를 환승하면 자동으로 환승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버스 왔네요 앉을 수 있길래요? 아, 도착했네요 아, 도착했네요 진짜 빨리 왔다 지하철이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스도 엄청 좋네요 터미널 1 바로 앞에 내려주는데 이게 바로 들어가면 진짜 바로예요 티켓팅 하면 되겠다 훌륭하네 앞가방 얘는 3.6km 얘는 15.2km 그리고 사람들이 꽤 있네요 저 엄청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부지런한 사람들 짐 빼고 있어 사람들 홍콩이 무게 재는 거로 지금 악명이 높잖아요 진짜 정확히 지켜야 되는 그런 데라서 왜냐면 홍콩은 모든 게 다 돈이니까 반찬 하나 시켜도 다 돈이고 한정거장 가도 돈 더 내고 그런 곳이라서 철저한 것 같아요 치앙마이 근데 내가 400만 원을 사야 할까요? 네 내가 400만 원을 사야 할까요? 그럼 내가 카드 카드를 사야 할까요? 우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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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할까요? 400만 원을 사야 할까요? 400만 원을 사야 할까요? 저는 선방 했는데 저 한 10만 원을 넘을 줄 알았거든요 공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게 싼 거네요 아, 다행이다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기위닷컴 사이트에서 무슨 전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황당했는데 공항 오니까 되긴 되네요 결제 다 했고 She said I need to get the lift here, right? Okay, okay. You hold your... 에어아시아 규정인 것 같은데 400? 450? 이렇게 돼 있네요 일반인 거랑 스포츠 장비 이런 것도 좀 가격 다른 것 같고 아, 맘 편하다 헤헤 줄봐봐 역시 홍콩 가량 엄청 많아요 홍콩은 보니까 여기 나갈때도 디펄츄 카드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되네요 제가 작성 안했다고 작성해였다고 해서 해볼게 되겠습니다 신기하네 홍콩은 출발 도착 전부 다 카드를 작성을 해야되요 Hey, thanks 외부 음식도 안 된다 그러네 에어아시아는 짠 짠 간다 전 여기 통과할 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아, 치앙마이 간다 좋네요 치앙마이 자 자 여기에서 엄청 김이 나오는데 이게 다 습기인 것 같아요 비행기 안이 엄청 건조하니까 뭐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좋네요 치앙마이 치앙마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치앙마이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에어비엠이 묵었던 호스트에요 그분한테 제가 미리 치앙마이 간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공항으로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가 치앙마이 공항 진찬된 데인데 공항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보면 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규모도 다 다른데 이게 아담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전 이런게 좋더라구요 하지만 있을건 다 있다 투머치 할 필요 없다 그런게 이제 치앙마이다 오 좋다 저는 미리 한국에서 산 유심으로 지금 갈아 끼웠고 오늘 만나는 분이 시라라고 하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온데요 지금 시라를 만났습니다 지금 시라를 만났습니다 하이 시라 예쁘죠 하이 시라를reading 그 look 이제 이 인 complaints 오늘 제가 아니요 저는 스쿄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7일에 계신가요? 7일에 계신가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요? 바이 아니면 장라이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아직 안 계신가요? 정말요? 제가 거기에 계신가요? 그리고 밤에 계신가요 아니면 Week 6일에 계신가요? 아니면 모마 Ibiza 아니면 왑 JOE 하러서 everyday 이러니 가끔юда 보니 아까 그리고 제가 바이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냥 가고,에 따라가기 시작하러 돌아가고 한 번에 갈라고도 했는데, 제가 다시 가려고 이렇게 가고 제가 바이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이 마파가가가 또 다른 지역 지역은 바이알까지와 마파가가가가 바이안에 더 나은 바이안에 더 나은 바이 마파가가가가요. 전엔 바이안에 더 나은 바이안에 가볼까요? 네, 하이 둘일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주문하실 거 같으니, 혹시? 혹시? 일단,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뭐 있습니까? 혹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많이 유럽이 한 사람, 도착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지내세요. 진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사랑은요? 저의 사랑은요? 하지만 저의 사랑과 자연스러워지기 바랍니다 저의 사랑은요? 저는 저의 사랑은요? 저의 사랑은요? 저의 사랑은요? 저의 사랑은요? 사랑은요? 저의 사랑은요? 저의 사랑은요? 저의 사랑은요? 저의 사랑은요? 저의 사랑은요? 저의 사랑은요? 제 사랑은요? 저는요? 어떤 일까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제가 다행히 상상말로, 오, 지금요? 오늘은요? 지금요? 네 몇 해 정도에요? 거의 항상 하루하나 날짜 먹기 싫어하니까 나는 영화 좋아하고 싶어요 아.. 밤빙천,arti 나이 너무 맑아 그리고 나의 내내 좋은 옷을 남을 수있어요 없나요? 배남남남들 없지 한국에 있는게 예 네 진짜요 근데 이게 좋은데.. 뾰게임 아.. 정말? 아니요 근데 저는 그냥 뾰게임을 원해요 그냥 게임을 원해요 신호운전 차단 내가 말했었는데 당신은 좋은 운전자 진짜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동식을 가게 어떤 음식을 가게 어떤 음식을 가게 아니면 카소 카소 양략 진짜요? 저는 이 시즌에 한국에 여름인가? 여름인가? 여름다운 시점 아, 나름의 색깔을 변경하고 싶어요 아, 네 어떻게 말해? 폴리지 폴리지 폴리지? 폴리지 폴리지 네 이 식당? 아하 여기 계시나요? 아니요, 여기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요? 시가 덕분에 편하게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티키 랩이 있어요 좋아요 스티키 랩 이거 먹어볼까요? 네 그리고 크리스피폼 이거 만약에 아무것도 먹을 수 있을까요?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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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티 맛있다 후 스위트하네 괜찮네요 와 so nice 진짜 아니요 처음에 識 안해봤는데 사실 그 레스토랑 그리고 다른 레스토랑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레스토랑 마라탕 마라탕 네 네 저녁에 다녀요 오케이 좋아 마다탕은 이제 타일랜드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편하네. 제가 기분이 편합니다.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mood을 좋아합니다. 첫날, 첫날. 와우. 엄청 많이 왔다. 대박이다. 무는 고기야. 사실 우리는 러가 안 돼. 러가 안 돼. 아주 유명한데, 제가 러가 안 돼. 제가 러가 안 돼. 아, 이게 간이네요. 이거는 처음 먹어본다. 와,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먹는다. 그거거든요? 돼지 껍데기, 치킨 거. 이거 되게 고소해요. 이거 과자식으로 또 파는 건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소세지같이 생겼는데, 소세지는 아니라고 하네요. 고기 다진 거에다가 당면이랑 그거 넣고 좀 짭짜름한데, 생소세지 같은 맛이에요. 스티키라이스 나왔네요. 아, 스티키라이스. 스티키라이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걸 보니까 어묵 튀긴 거고, 얘도 한번 먹어봅시다. 이게 약간 고추 다진 그런 건데, 넣으면 훨씬 맛이 올라가요. 맛있어. 음?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시라가 밥을 사줬어요. 제가 사려고 그랬는데, 금요일에 시라 남편인데, 남편이랑 같이 또 식사를 하기로 해서, 그때 사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전에 여기 와가지고, 시라 내 엔션에 머물면서, 이쪽에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운동하러 왔었거든요. 길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 이게 상페오 타면은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코스가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이만큼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10바트, 20바트 내고 그냥 타는 거예요. 예 noir 바 truths und 예 Absolute. 또 API가 testosterone. 또 이만큼은Weinmark입니다. 또 누구에게 폰 195일인데, 27 amount 백이고 chi Norm화로 이게이聴 fonction». 이제, 네만게 만듭쥬 sigора returns. 트라픽 잼 여기가 물샷 이게 매우 popular 해볼까요? 백매크리 물샷 몬 몬 몬 감사합니다 혹시 체크인 어? 아, 이게 바로 자세히 체크인 그들은 카드에 넣어 주신 카드에 넣어 주신 카드 감사합니다 만약에, 카드가 필요하다면, 카드가 필요하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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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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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고, 시라가 이 길까지 데려다주고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여기가 이제 님만스림이라고 하는 치앙마이에서 가장 메인 거리예요 로데오 거리 같은 데인데 거기 바로 골목 안쪽에 있는 데를 제가 잡았어요 앤션이라서 집은 좀 유나보네 옷걸이, 거울, 책상, 침대, TV, 몸, 소프, 의자, 테이블 좋네요 이 책상, 이 의자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38시간이 좀 길 것 같아서 좀 좋은 색상과 의자가 있는 데를 찾았는데 여기가 딱 좋더라구요 화장실 화장실도 깔끔한데? 이 정도면 뭐 괜찮네요 채광 좋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렇죠 에어컨을 켜야죠 18도로 맞춰져 있네 그러면 저는 짐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정리하고 좀 더 피곤해서 좀 잤어요 피로 좀 회복하고 유튜브 살짝 편집하다가 지금 거리로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9시네요 저녁 예전에 치앙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에너지 넘치는 곳이었거든요 사람 정말 많고 한국인들도 한 달 살이 하는 사람 진짜 많고 그랬는데 이전처럼 그 정도까지 다 회복되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카페는 거의 한 8시에 많이 닫고 9시에 닫거나 10시는 거의 다 닫는 것 같아요 편의점 가서 물도 사야 되고 간단하게 쇼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치앙마이랑은 저렇게 엄청나게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은 소나입니다 여기서 비행기 소음은 소나입니다 그리기 좋네 어?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60? 비싸긴 비싸 맛있어가지고 여기가 세트로 사면 싼데 고기를 이렇게 재워서 파는구나 최국은 물가가 저렴하니까 10? 10화트라는 건가? 380원이라도 되는 거야? 미쳤네 일단 먹어야겠다 확실히 마트가 싸요 세븐일레븐도 뭐 비싼 거 아닌데 마트가 한 편이고 지양마이 오니까 지금 개인 정비를 좀 하는 느낌이야 홍콩은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많이 못 지켰는데 이게 바구니가 있어서 편하다 요거트 하나 드릴게요 해선한 과일 망고가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얘들이 좀 아프다 저도 사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흐흐흐 그 소주 진짜 좀 비싸긴 하다 아이고 달달함의 끝판왕일 것 같은데 이게 싯버스입니다 싯버스 380원이시다 어디나 있는 불닭볶음면 근데 이런 건 비싸다 이게 39면은 아니는 안 비싸요 비스에서 파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계란 10개만 한번 사보겠습니다 숙소가 다 좋은데 조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호뚝이랑 토스터기는 있으니까 호뚝이로 계란을 삶아 먹어야겠다 제가 원래 아침마다 삶은 계란, 과일, 요거트, 견과류 이런 것들 먹거든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 아 플라스틱백? 예스, 예스, 예스 비닐봉지 또 까먹었어 진짜 이제 까먹지 말아야지 이거 들고 이대로 집에 가고 싶다 여기가 싸니까 이렇게 하루종일 여행하시고 이제 저녁시간에 집에 들어가면서 장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 해서 276 나왔거든요 만 원 정도 나왔네요 일단 아이스크림 먼저 먹겠습니다 돌아다니만 과을,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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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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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우와 아침마다